아 랩을 사투리를 해 울 아버지가 체구가 작지만 그럼 만으로 끝내봐 뒤를 프로세계에서 사람을 남으려면 뭐? 아니 만으로 끝나야 됐네 아빠 꼭 만으로 해야 돼 시안하네 아빠 그리고 이게 글이 아니야 랩이라니까 랩 난 가수들 수많은 가수들 랩 들어봤지만 만으로 끝나는 건 뭐 아니 지금 아빠가 만으로 끝냈잖아 우리 우리 아버지 체구는 작지만 그럼 이렇게 뒤로 만으로 끝나야 되는 거야 나 아니 계속은 아닌데 그러면 뭐 생각해봐 최고는 닿기만 프로세계에서 사람 남으려면 그냥 송부여 송부여 그 면으로 끝나면 면으로 또 끝내야 돼 아빠 어렵지? 어려운 얘기 하지마 대충 해가지고 해주잖아 뭐 해줘 이거 진짜 내가 해야 된다니까 아빠 이렇게 라임이라는 게 야 너 파손 맞냐? 내가 던져주면 그걸 네가 받아가지고 해야지 다른 사람 도움 전혀 안 받고 너 너 자작으로? 자작 어려울 텐데 어려울 텐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보양식으로 장어 오늘 보양식으로 장어 준비했는데요 우리 우리 이런 분들 좋아하시겠죠? 아 이거 먹고 힘내야 되는데 우선 도저히 아저씨 제가 이거 초월에서 갖고 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요? 네 넥슨 화이팅 우와 오늘 화이팅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저희 평상시에 도시락은 있는데 도시락보다 훨씬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이 아이스팬 최고. 맛있게 드세요. 집중력 300% 향상. 맛있어? 진밥 맛있어? 내가 홍수한테 방금 한다고 했더니 오지 말래. 맛있다. 떨려. 제가 오늘 진패스 끌었습니다. 잡아! 잡아! 또 야구를 빼놓을 수 없어요. 아빠가 제일 이상이 아니었거든요. 그리고 이 노래를 잘 만들면 솔직히 아버지한테 엄청난 선물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떼약변. 이런 랩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? 할 수 있지. 이제 마지막 공격! 제발 잡아! 잡아! 어허! 어떡해.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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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거 되게 불안한데? 나 좀만 있다 보면 안 될까? 이거 내가 집중하면 안 될 것 같아. 못 보겠어. 와 인상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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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귓밥만 일단 말하면 죽을 것이다. 공소사실 전면 뭐지? 작업이 안하지만 죽을 때 이거 봐. 나 여기 방 들어오니까 투어 보는 거 봤어요?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나 진짜 넌